오늘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괄 휴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사흘 전부터 자체 휴업을 시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학적 위험도를 비롯한 휴업의 원칙과 기준 없이 과잉 대응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서초구 지역의 유초등학교가 오늘부터 사흘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서 30명이 넘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자 강남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강남교육지원청 산하 유초등학교 전체에 휴업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업 대상인 강남지역 유치원은 69개, 초등학교는 57개로 학생 수는 5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휴업은 학교 자체를 폐쇄하는 휴교와 달리 교직원이 출근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족한 수업일수는 방학일수에서 충당합니다. 휴업은 교장재량이기 때문에 강남지역의 70여 개 학교도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3일 가장 먼저 휴업을 결정한 강남 대치초등학교는 사흘째 휴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메르스 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서울 지역 학생이나 교직원이 메르스 확진,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학교 내에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데도 휴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학적 위험도에 따라 결정돼야 할 휴업이 학부모들의 불안정도에 따라 결정됐다는 겁니다. 늦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지만 휴업령은 합리적 수준의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불안뿐 아니라 확진 환자들의 활동 범위가 강남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현령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휴업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응을 워낙 못해서 휴업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수원, 화성, 평택, 부천 등 7개 지역 유초중고 모든 학교를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